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3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페인트칠은 직접 하셨어요? 네, 지금 다 했어요 이거 청소기 얼마인지 맞춰보시네요? 한 10만 원 할까요? 만 원에 당근을 보내셨습니다 이 츄파도 5만 원에 사왔고 지금 옆에 바로 편의점에서 병을 사거든요? 제가 어제 손님들이 다치신 거 같은데 저는 깨물게 1,700원 벌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금 지하에 1호점이 있고 2층에 2호점이 있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비밀번호는 사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1시간 전에 미리 문자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제 오셨어가지고 청소가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는 거야 진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왕십리에서 스너그룸스라는 파티를 운영하고 있는 배고벌고 싶은 27살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저는 96년생이에요 사실 파티룸 청소가 이미 청소보증금이라는 걸 받아놓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치울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소주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옆에 바로 편의점에서 네 병을 사거든요? 팔면 이제 쓰레기봉투 값이라든지 이 정도는 또 벌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아껴가지고 네,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제 다 손님분들이 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제 손님들이 다 드신 거여가지고 아 이 정도면 얼마예요? 이게 하나당 100원이어가지고 지금 뭐 한 10개 넘으니까 천원, 천원 넘게 그런데 이게 거의 뭐 창조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좀 들어오는 거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안구 팔 때 한 번에 팔고 있어요 전에 해외여행 유튜브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이 자기네 집에 놀러와서 파티하자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해외여행 유튜브를 좀 접게 되면서 뭔가 자아가 계속 흔들렸던 거 같아요 뭔가 진로가 선택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업적인 걸 유튜브를 계속 찾아봤는데 파티룸이라는 사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간을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파티룸 사업을 딱 도전하게 됐는데 파티룸 사업을 다들 하실 때 돈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병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본 그대로 그냥 친구 자취방처럼 놀러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만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딱 이 인테리어가 외국의 파티룸 보수인가요? 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는 했지만 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오픈하게 되었어요 창업 비용을 좀 써야 될까요? 300만원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네 지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400만원 정도로 총 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럼 보증금이랑 뭐 권리금 같은 건 없었어요? 뭐 권리금은 아예 없었고 보증금은 천만원 들어갔고 아 월세가 6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장실도 안에 있네요? 네 차장실 이렇게 내부에 있고 이런 것들 잘 선정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파티룸 창업에 대한 정보는 전부 유튜브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파티룸이랑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 책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전 그걸 보면서 좀 참고하면서 계속 그냥 본질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파티룸이라고 하면 호텔 스위트룸을 들려가지고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빗하게 파티를 하는 그런 고유물이었던데 이게 비싸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 더 저렴하게 들어가요 밤새 이렇게 논다고 치면 한 5,6만원씩은 쓰는 게 쉬운데 여기서는 삼삼원 모여가지고 쓰면 그 정도 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티룸의 본질이 저는 인테리어 비용 막 비싼 거 이쁜 거보다는 좀 이렇게 아늑하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이렇게 본질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방을 깔끔하게 쓰고 가시네요 보통 그 걱정하시는 게 누가 막 토하지 않았을까 청소보증금도 있으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걸 차리고 놀아요 청소보증금 개념이 파티룸 이제 처음 만들었던 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청소가 깔끔하게 된 상태로 나가주면 청소보증금이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펼쳐놓고 가셨다 그러면 이제 저희 청소보증금은 저희가 받는 거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파티룸의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돼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청소보증금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 이게 왜 들어가야죠 요즘 제가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많이 엄청 대중화가 돼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남성분들 여섯 분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보드게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하고 노시고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직접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인테리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거 같긴 하네요 아 전혀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인테리어 뭐 이런 예술적인 감각 이런 거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벤치마킹이죠 그냥 어떤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그 분위기 따라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분위기가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인테리어적인 공부를 하진 않았고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탈출구 개념의 장소인데 파티룸 매물 구할 때 이런 장소가 좀 있어야지 이런 걸 좀 놔둘 수가 있거든요 오 수그만 공간이네요 네 맞아요 이 상가 알아보실 때도 네 되게 많이 발품을 파셨겠네요 그렇죠 선품도 많이 팔고 발품도 많이 팔고 파티룸은 상가가 어떻게 다 하는 사업이라서 상가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좀 돼 있는 데가 걸림없이 나왔다고 그러면 진짜 오픈 한 3, 4일도 안 걸려요 여기는 사실 오픈할 때 좀 걸렸어요 페인트칠도 다 했었가지고 페인트칠은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다 했어요 한 2주 정도 들었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4일만에 오픈이 완료했거든요 여기가 쓰레기 두는 곳이에요? 네 쓰레기 그냥 여기서 딱 두면 건물주분이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파티룸 같은 경우는 네 위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파티룸 위치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서 좀 가까운 곳을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권이 있는 곳이 좀 들어가야지 그래도 안전방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좀 끝자락이긴 해도 그래도 여기가 한양대랑 좀 가깝거든요 그런 예비 고객층을 모아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실제로 고객분들도 한양대 생분들이 많이 오세요? 실제로 한양대 다니신 분들도 오시고 여기 근방에 놀러 오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른 파티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느낌이 잘 없어요 펜션 같은 곳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 약간 고정적으로 오시는 손님이 생겼어요 그 말은 여기 뭐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친구분들이랑 보드게임 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운영한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달에는 마이너스가 될 줄 알고 작업을 하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안 나왔습니다 다른 파티룸들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긴 하지만 좀 시간을 세분화를 시킨 것도 있긴 있어요 보통 여기 근방의 파티룸에 런치타임을 하시는 곳이 없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없길래 이걸 왜 안 봤지? 라는 생각에 해보자 일단은 그랬더니 런치타임 고객 수요가 꽤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예약 밴도스가 많이 올라가고 술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 그리고 여기 공간 자체를 보면 뭔가 아늑하잖아요 뭔가 자취방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연장을 하세요 대부분 아 그냥 여기서 좀 놀다가 그냥 아침에 가자 거의 90%가 연장을 하시면 돼요 런치타임 그리고 저녁타임 이 비율이 좀 어떻게 돼요? 주말 디너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게 거의 한 80% 비율이고요 런치타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예약률 차는 게 한 70% 정도는 차요 그게 확실히 저희가 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좀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티룸은 주말 장사라고 거의 보면 되고 평일 예약 같은 경우는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게 맞아요 평일 거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많이 없잖아요 펜션 같은 데 가서 그릇에 뭐가 묻어있으면 되게 안 좋은 펜션이라고 뭔가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설거지는 직접적으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개월 차라고 했잖아요 수익률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수익률이요? 지난달 예약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매출로 말씀드리자면 한 220만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월세 제하면 나머지는 다 제 수익금이고 부업으로는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간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파티룸이나 이런 공간 대여에는 플랫폼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먼저 입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3,000원 정도면 노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를 일단 제일 처음에 먼저 써서 제일 처음 예약도 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로 들어오게 됐고요 2호점을 바로 같은 건물에 하셨잖아요 네 1호점의 매출에 영향이 좀 가지 않을지 1호점의 매출에 영향이 가더라도 저는 2호점을 내고 싶었던 이유가 손님을 못 받는 게 너무 좀 싫었어요 내 매출이 당장은 떨어지더라고 이 신념을 가지고 하면 어차피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같은 건물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밖에 다른 건 파티룸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고급으로 많이 뜨고 있기도 하고 지입장력도 낮고 진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창업이 거의 웬만한 없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무인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파티룸이 많이 생겨서 파티룸 생태계가 좀 걱정될 정도 사장님 네 나 데이트 안 켜놨어 내가 그러고 그전에도 가봤어 한번 뭐 물어보신 거예요? 2층에 사모님이 이제 운영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CCTV가 안 된다고 간혹 가다가 손님분들이 이런 시설보증금이나 이런 청소보증금이 있으니까 이런 전원이나 이런 걸 다 꺼놓고 가시는 거예요 불을 방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여가지고 아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월세가 80만원이면 하루 이제 비용을 10만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말이 총 8일이어서 저희는 8일만 보고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비용 10만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래도 80만원이 나오죠 평일에는 스터디룸이나 수요가 있을 법도 한데 저도 그런 평일 수요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스터디 하는 것보다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 하는 게 대중화돼 있어서 지금 있는 선에서 가장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쿠폰으로 사신 거예요? 이런 소모품 말고는 지금 보시는 거 다 당근으로 구매했습니다 다 당근 그리고 청소기 얼마인지 맞춰보실래요? 10만원 하지 않을까요? 네 만원에 당근을 샀습니다 만원이요? 이 슈파도 5만원에 사왔고 이 빔은 얼마예요? 이건 돈 벌고 나서 이번에 연말 때 맞이해서 일부러 사서 다른 건데 5만원밖에 안 해요 이건 얼마예요? 13만원인가 14만원 정도의 당근을 구매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이 빔 없이 그냥 벽에 쌌던 거예요? 맞아요 아까 파티룸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여기만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파티룸 이름이 스너글룸스라는 이름인데 스너글한 뜻이 아늑한 편안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신발 벗고 정말 편안하게 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는 이제 파자마 파티하는 파티룸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좀 가져가려고 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돌이랑 꽃도 직접 보신 거예요? 네 네 좀 제주도스러운 문의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한번 깔아봤는데 지금 뿌리시는 건 뭐예요? 아 이거 방향인제예요 방향인제 섬유 탈취제 여기가 아무래도 지하라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냄새에 예민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안 때마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간 전에 세팅을 해놓고 문자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불 닿아 아까 이 상태로 처음에 손님들이 들고 오시게 되는데 아 네 네 우와 돈 깨벌긴 한데 근데 원래 편의점에서 공병을 사나요? 네 맞아요 편의점에서 공병 사요 1,700원 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파티룸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자면 다들 야 인테리어 그냥 비용 투자해놓고 공간 해놓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예쁘고 멋진 인테리어가 답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100억 벌게 되면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출연을 하겠습니다 아 네 eken금 αλλά 조금빛 시청해주alnız lone 대부분 간 지역 그래도 checkout 크게 iciones